자, 입장하셨어요.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번째 고창풍물 옥션입니다. 좋아요, 구독, 비와요, 구독, 비와요, 비와요, 성의있게 구독 촬영해서 고창풍물 옥션 홍보를 목표로 두통으로 케이스북에 합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별다른 통로와 입과나 장기를 두지 않고 바구니 경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낙찰과 동시에 바구니에 형성을 넣어주시면은요. 자, 정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풍자께 소정의 수수료를 제하고 바로 현장에서 정산하겠습니다. 자, 부족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셔서 지금 갤러리분들 뭐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기장을 해놨다가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 분들이 저 포함해서 한 7분 정도 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서 순서에 크게 관계하지 않고 한 5점씩 정도는 먼저 출품해서 예, 예, 편하게 순서대로 5점씩 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단순 반, 그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금일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100%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자, 응차를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자, 문제가 없는 상품을 현장에서 반품을 하거나 이러시면은 30% 제하고 현장에서 반품을 받아주시,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 아, 다른 사람이 물건을 응차를 기회를 뺏고 자기가 가져갔는데 눈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품하고 반품하고 그러면은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월 10일 비오는 날 열아홉 번째 고창 국물 옵션 견멸 진행하겠습니다. 견멸 진행을 받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유찰없이 받은 물건이라 지금 유찰없이 받아서 버리세요. 자, 첫 번째 앤틱 등 한번 가겠습니다. 유찰없이 가겠습니다. 만! 만! 자, 만 안 나오시면은 유찰없이 유찰없이 자, 만 안 계십니까? 만, 만 나오시고,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만 오천 안 계시면? 만, 막 차! 아, 요것도 먼저 순서가 좀 바뀐 저희 경매장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나 여기 고창에서 농사 주시는 분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농산물도 홍보도 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그날그날 소정의 농산품 가져오면은 일단 먼저 홍보하고 아, 그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것은 해리에서 아, 김남수 선생님이 그림도 그리시고 하는 김남수 선생님이 우리 밀! 우리 밀! 직접 가셔서 가로내서 2kg을 가지고 왔어요. 2kg을 담아서 자, 세 개 있으니까요. 자, 집에서 밀가루 음식을 해 먹을 때 방구져 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자, 우리 고창에서 직접 지은 농가에서 지은 우리 밀 2kg 이건 뭐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만원 세 분 모시겠습니다. 만원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 요건 도토리가루고 자, 성성에서 저기 허구한 날 듣다가 하시는 홍명화 사장님께서 아, 요거 다섯 개 아, 보려오셨습니다. 자, 도토리밀 자, 도토리밀 자, 요거 15,000원씩 파는 건데요. 다섯 분만 만원 모시겠습니다. 자, 만원 뭐 드릴까요? 밀가루요? 자, 드세요. 맛있게 하세요. 아, 또? 네. 아, 임나영 선생님 또 광고 한번 해 주셔야 되겠구만. 금요일 날 5시까지 금요일 날 5시까지 5시까지 저국의 일상 가수들을 모시고 아, 들꽃 학습원에 있는 꽃다락에서 자, 오픈식을 한다고 해서 오늘 밀가루 사가신 것 같아요. 자, 복만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복만 보시고 싶으면은 들꽃 학습원에 있는 꽃다락으로 금요일 날 5시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얼마예요? 아, 입장료는 없고요. 와서 마음껏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축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상품 가겠습니다. 자, 이 목표로 한번 가겠습니다. 소고에요. 자, 나무. 저보다 나무요. 만 출발하겠습니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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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천! 응. 만오천! 만오천 안 계시면 막 낙찰 만 드리겠습니다. 만? 자, 나오시기 전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두부 장사! 두부 장사! 자, 두부 장사 할 때도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나오시고, 만오천! 반박차! 자, 두 개의 반. 반박, 반박차를 하시고. 요거, 복방 같아요. 빨간 복방인데, 복상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림이 아주 깔끔하고, 액자 상태 좋습니다. 자, 방! 하나 안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요것은 대나무보, 그, 금, 금감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막! 교회님, 글씨, 글씨 한 잔 가겠습니다. 뭐라고 써진 거예요? 1심이죠. 여기는 뭐예요? 정영 씨. 네? 1심. 1심. 아주 뭐, 힘있는 글씨. 만 출발하겠습니다. 막! 네. Ebola 4500. 네. 5 500. 5!!! 15000. 15000. 15500, populated 50 100. accidents. 맨 마지막에 와이프 5점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팬서비스 하시려고 사장님께서 올려주실 것 같아요 태참들 태양초 고추장 6천억씩 시중가 55,000원짜리 만추방했습니다 여러분 3만 나오시고 4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언니 최대 준비하려는 거야 우리 임선생님이 내일모레 돼지 한 마리 잡으셔서 요리하신다고 3만 연결하면 등이 나올 수 있게 되어있어요 몇개에요? 30와트 주광색 2개 15,000원 2개 15,000원 3만 5천? 손 들었으시겠네 후위치발 이건 뭐 아세서리인데 50개 반지가 50개인데 상태가 상당히 미사용이고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옥 같아요 안에가 옥이 들어있는데 옥반지에요 남성용 반지가 보여요 그렇죠? 남성용 옥반지 50개 5만 주말 5만 5만 물어보고 온다 15,000? 가네? 15,000? 낙찬 낙찬 20,000? 15,000? 15,000 여러분 20,000? 20,000? 20,000? 토기 이건 뭐 안 먹으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 2만 3만 이쪽으로 추천할 것 같아요 경천외인이요 자 도토리 가루 3개 우리 밀가루 하나 남았습니다 자 경천외인이요? 자 도토리 가루 3개 우리 밀가루 하나 남았습니다 자 경천외인인가? 네 김대중 대통령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뭐 기념품으로 나온건가?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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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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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3만 보공화예요? 모공화 양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잠깐 수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사이즈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은 무차례식으로 하고 처음에는 맞춰만 하겠습니다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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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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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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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초, 똑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뭐 도저히 다 타고, 3만 5초, 3만 5초, 3만 5초,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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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강이 가는 거예요? 네 태엽을 감으면 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데 제가 맞춰야 되는데, 그냥 죽어 있는데로 놔뒀어요 아, 뭘 태엽수비가 감힘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거치면 잘 돌아가 그거 거치면... 그냥 와주고 그래서 싫은 건데 자, 가고요, 완벽하고, 애픔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만 주로 가겠습니다 2만! 2만, 3만! 4만, 4만! 4만, 3만 5초 자, 대목 화내, 맛주를 말하겠습니다. 맛, 맛 나오시고 이맛, 맛 관심 없으시면 자, 이건 뭐 그냥 뭐 화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바구니 좀 어디 한쪽 구석에 놓고 뭐 병원같으면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자, 맛주를 말하겠습니다. 맛, 맛 자, 맛찍고 이맛 자, 두분만, 맛 보시겠습니다. 올려놓고 볼까요? 두분 가격이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응찰하시라고 3만 가겠습니다. 3만, 5만 3만 감사합니다. 5만 자, 주체 6만 5만 나오시고 6만, 주체 6만 7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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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십니까? 6만만 나왔습니다. 자, 이번 문제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이제 검은 하십니까? 무늬авать 오잉 이것은 사기가 아니고요. 비치 왜? 보석이네요. 하나 이 3만 해 이 3만 검진 이건 사기가 아니고요. 오오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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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zi 아 보석 하나 이 само이 민chter 석다 ereye 내 이건 사기가 아니고요, 빈집, 보석이예요. 이사명님, 나한테 띄워, 어떡해. 여기 경매장은 제가 구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전문 경매장도 아니니까요. 출품하시는 분들이 적당히 옆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은 첨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에 제가 유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이 쓰다 필통이네요. 중장이 쓰다 필통 같아요. 본인이 직접 쓰는 필통이고, 이것은 회사에서 나온 필통 같아요. 기념품으로 주식회사, 본인 회원 주식회사 이렇게 될게요. 필통 조정 반주로 하겠습니다. 청자 필통 2개. 이것은 교꾼 중장이 직접 썼던 필통 같아요. 두꺼운 거 안 닿았거든요. 두꺼운 거 안 닿았거든요. 네, 두꺼운 거 안 닿았거든요. 이것은 이곳에 이렇게. 향 한번 봐야, 동향 맞고요. 네, 이마, 이마, 이마. 이거 먼저 넣어놓고 닫는 거예요? 1라인 3개 1라인 3개 이거 물건 맞습니다 알트기가 알트기가 나왔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연기가 있고 이거 군청 동굴이라고 하는거에요 동굴이야 요가 있네요 요강 같아요 도자기 요강 마우치도 하겠습니다 3박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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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2만 3만 2만 주최민 말 안 하고 내린다 자 주체에 더불어 안바라보면 그랬어요 내가 중간에 그냥 제가 안바라놓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찍고 가겠습니다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요 자 이건 요강이 상당히 녹음입니다 요강을 이렇게 녹음한 요강을 다 실어갑니다 두껍까지 완벽하고요 자 5만초만 요강이 뭐예요? 5만8만 자 이건 무조건 10만원 이상 넘어갈 것 같아서요 자 8만 8만 와우 미안해 자 8만 3번 불러보고 없으면 부찰하겠습니다 8만 8만 9차 모자 멋진 노랑 모자만 하겠습니다 3만 6 3만 2로 하겠습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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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5만 5만. 자, 6만. 6만. 전체감. 자, 5만 낙참. 진짜요? 5만 낙참. 자, 뭐가 있어요? 이거 가격 말씀하시죠? 네. 이거 보통 여기서 뭐 2만 5천 원은 2만 원까지도 파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만 물어보겠습니다. 2만. 자, 이거 뭐 잡이 얼마나 반 꿀 같아요? 뭔 꿀인지 아세요? 그거 써있을까요? 자연히 좀. 아카시아 하면 하얗잖아. 노래. 노래, 노래. 컷! 이 마라 좀 안 계시면 드리겠습니다. 이 마라? 자, 이 마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 몰라, 그. 아카시아 하면 하얗잖아. 노래. 노래. 이 마라. 이 마라. 자, 이거 풍경으로 시켜보는 데 또 갖고. 어디다 걸어봅니? 이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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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마라. 이 마라. 이 마라. 자, 이 마라. 주물룰 받침대 안에가 소물룰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5개 주물룰 받침대 5개만 하나 2천원씩 해서 무안을 좀 더 나눠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2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자, 이건 뭐 503키로 만든 멋재네요. 미사일. 얘 때문에 지금 한 발전 유지되고 있죠? 자, 출발은 마구차겠습니다. 여러분 응참하시라고. 만나오시오. 2만! 2만! 저 성리로 받았어요. 2만! 거꾸로 돼 있어요? 아, 여보세요? 제가 범죄를 안 갔다 와가지고. 범죄죠? 아버지가 장관이셔가지고요. 제가 군대를 여져왔습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강행했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자, 1만 5천원 계십니까? 1만 5천! 자, 2만 나왔습니다. 2만! 어머니 2만! 아니, 나 우리 아무들이 없어. 자, 상 한 번 가겠습니다. 자, 상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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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첫째 가겠습니다. 3만! 3만! 사이즈가 예쁘네요. 상! 그럼 뭐 신장 쌓고 미사일과 갈아버네요. 3만 안 계십니까? 만남차. 자, 용원전. 2만! 2만 나와서 3만! 3만! 거북이 열쇠! 잘 열리겠죠? 제작이니까? 요건, 요건 이렇게 연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만출발하겠습니다. 자, 열쇠 막! 구련낫고 전 없으니까요. 자, 시계가 돼있는 자, 버스! 자, 만출발하겠습니다. 막! 칼이 아주 어... 이렇게 돌무양으로 돼있어요. 네, 신형이요. 자... 최신형이요. 자, 신형 칼 세트. 자, 칼 다섯 개로 감자 깎는 칼. 그냥 마모. 자, 뭐 요거 그냥 펄까? 말씀하시죠. 이거 공사한 편.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아니, 얼마나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아니, 만! 어떻게? 자, 도자기, 돼지, 안싸. 자, 요렇게 생겼네요. 이쁘네요. 자,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만. 도자기. 돼지, 도자기. 맘막. 이만 안 계시면 내리겠습니다. 박스. 이거 아까 거 같은 거에 들고. 좋은데요. 자, 뭐 요것도 등장 같은 거, 오름 같은 거 논하고 될 것 같아요. 자, 만원 출발하겠습니다. 만. 자, 만 나오시고. 만오천. 만오천. 자, 요런거 보통 한 2만원씩은 주셔야 되는데. 한 1만오천 한번 들어보세요. 필요하신 거. 만오천. 3만 얼마 남아. 3만 얼마 남아. 자, 한밖에 안 남아. 3만 얼마 남아. 3만 얼마 남아. 4만 얼마 남아. 4만 얼마 남아. 4만 얼마 남아. 야, 누군지 모르지. 3만 얼마 남아. 자, 요거. 3만 얼마 남아. 3만 얼마 남아. 3만 얼마 남아. 2만 얼마 남아. 요거, 고수가 나와주셨네. 이건 진짜 인자가 있는데. 음. 자, 냄새나요? 음. 냄새로는 왜 이렇게. 아, 이거 아주. 아, 이거 아저씨예요. 빻아야 되는 건 안 빻아도 그냥 덮어도 되나? 올라와. 그냥 덮어도 되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4만 얼마 남아. 네. 자, 아따, 맛있는 냄새나요? 3만 얼마 남아. 여자가 덮는 것만 많아. 여자가 덮는 것만 많아. 아니. 자, 2만. 2만. 2만 3만. 2만 3만. 3만. 좋은데요? 3만. 자, 5개. 자,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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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1만 5천. 1만 5천. 1만 5천. 1만 1만. 1만. 2만 5천. 1만? 1만 5천. No, 大isry. kgigan hooves. 8만! 7만! 마지막 한 번 7만 물어보고 잘하겠습니다. 자 7만! 7만 남겨주십니까? 자 뭐 이거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모셔도 될 것 같은데? 연꽃도 있네요. 예예. 연꽃 잘 모셔도 있고요. 영안도 예쁘고요. 자 7만 한 번 물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7만! 이거 마구인데 큰 거예요. 사이즈가. 이건 뭐 참새가. 자 가족이 있네요. 참새. 매화나무에 앉아있는 참새. 가족.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막! 이마! 아마천밖에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마까지 드릴게요. 이마! 사이즈가 큰 거예요. 이거는. 마블이에요. 이마! 눈 찾으세요. 네? 이만 안 계시면? 자. 이마 엉덩이라고 설정을 시작합니다. 예. 왜 뭐. 뭐야. 뭐야. 저도 얼굴 한 번 보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자. 작가 수결되어 있고요. 좌대가 좋네요. 좌대 좋고 무게감도 좋고요. 자. 가장 좋은 것은 엉덩이. 자 3만 출발하겠습니다. 3만. 5만. 7만. 5만 감사합니다. 7만. 7만 나오시고.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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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나올 것 같은데. 구리. 구리가. 8만. 8만.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네. 신상이라. 많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쁘네요. 엉덩이가 아주. 딱 느낌이. 네. 자. 8만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8만 가능하겠습니까? 8만. 낙차. 아우. 축하드려요. 5만. 3만 출발하겠습니다. 3만. 자. 동여인상. 유럽여인상. 이것도 뭐 좌대가 좋고 무게감도 좋고 그러네요. 자. 3만. 3만 찍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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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만. 자. 문어가 멋지게 생겼네요. 자. 동. 완전 동이고요. 자. 문어. 어서오세요. 장성에서 오시는 분이 전화를 한 번 주셨는데 혹시 장성에서.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보시고요. 멀리서 강원도 제주도 뭐 전국에서 오시고 계세요. 뭐 장흥 뭐 고흥 뭐 부산. 또 하물며 저기 뭐 마산 그랜드 옥션 뭐 사장님 직접 뭐 출품 가지고 오셔서 출품해 주시고 하여튼 전국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 그 고창 풍물 옥션 뿐만 아니라 골동이나 엔텍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변 인구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 방송이 고창 농산물 고창 풍물 옥션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엔텍이나 골동 고미술 예술품들을 수집어 낸 사람들한테도 인구 확대를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고창 풍물 옥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 한 분어. 문어 1kg 살라기에도 3만원 4만원 주셔야 해요. 자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3만 나오시고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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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안 계시면 받아라 봐야겠습니다. 자. 잠깐 갔다 와. 문어가 고개. 바보남메. 무슨 남매? 바보남메. 바보남메. 바보 남매. 바보 현재는 들어가는데 바보남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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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하늘 보는 남매. 하늘 바라기. 하늘 보는 남매. 하늘 보는 남매. 하늘 보는 남매. 자. 세트 가겠습니다. 남매. 자. 10만 가겠습니다. 10만. 10만.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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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액자로 봐야되는거에요? 그냥 엔틱 소품으로. 자. 유린. 유린데요. 강화인. 이거를 제가 2개에 2만씩 받았는데. 오늘 제가 4개를 올린거에요. 자. 자. 4개 일단 만초발 하겠습니다. 만 안계십니까? 2만 5천 안계세요. 2만만 나왔습니다. 자. 낙차 2만. 이것도 양철봉이요. 아. 이건 양철봉이야. 자. 뭐라고 써줬어요? 뮤직. 뮤직. 어. 완전 열심히 하겠다. 조심해야겠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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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게 남자야. 아예. 뭐 출리께. 20만. 이게 땅이다. 20만. 20만 출발하겠습니다. 20만. 20만. 0. 장갑습니다. 퍼 сам. 네 gracias. 20 not deploy. Don't flush. 도자기. 자. 만주로 entrepreneurship. 국학. 강아지하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엉덩이하고는 아들입니다. 아까 엉덩이를 버려야 되죠? 이만하게 계시면 15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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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는 서비스로 15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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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대한 Fazenda 19ää 15촛 10 bit 15촛 15촛 1560 15촛 이렇게 이런거 잘 안하니까 이렇게 큰 것들 자 만추가겠습니다 만개원만 만 2만 2만 3만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죄송합니다 참상도 2만 5천 자 한번 더 할거에요 3만 한번만 더 가보시게요 3만 좋다 이건 보이차에요 자 비개봉 보이차요 자 여기 오래되면 될수록 좋은거니까 보이차 안표죠? 자 개봉 안된거고요 자 2만 출바하겠습니다 보이차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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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안나오시면 이것도 2만 1만 2만 자 화병 이건 뭐 연결해 써봅니다 이건 무슨 화병이라고 그래요? 뭐 색깔이 이렇게 빨간데요 음 자 그냥 안먹도록 하겠습니다 맛 맛 자 안에 물고기 모양이 새겨져있어요 자 물고기 모양도 새겨져있고 물고기 물고기 많이 안계십니까? 가사님 가지고 네 요거 뭐 찹잔 세트로 쓰셔도 찹잔 세트 술잔이라고기보다는 찹잔에 동해 7부 동해 7부 동해 7부 법랑이 들어갔네요 자 4피 이쁘네요 자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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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찹주전자 4피 잔인 이마 이만동해시면 안할거 같은데요? 아 젠반 젠반까지 있어 도움드 이거 와가지고 덩어드로 아 젠반 귀엽다 이것도 뭐 덩태보다는가요? 칭자 Database 중국은 어떻게 덩어드로 일본일수도 있고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워요 2반 한번 들어주세요 2만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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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반 4만 3반 안계시면 지금 한 5만원 넘어왔고 얼마에 나와야 알죠 전체가 다 동의해요 3만 전체에 갈게요 3만 3만 들어볼까요? 예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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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쪽에 있죠? 네 그쪽이에요 인도네시아 쪽에서 나무 1인 가족이래요 기린 꼬리도 있어 자 그냥 천천히 가볼게요 5만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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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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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15만 2만 1만 15만 50만 20 3만 15 40 해야지 주시겠다고 그게 뭐죠? 파본대지? 네 파본대 우리 사장님 그림을 화려한 그림으로 오시네 저거 꽃 좋아하는 양반들 언니 때가 될거야? 아아 그래서 지금 오늘 영원한 애인이야 영원한 애인 자 이유로니 청사는 나를 보고 마룻이 살라 하고 글씨 같은게 불자를 불자 쓴거에요 불자 한자 불자를 불자를 깨서 쓴거에요 자 일괄 일괄 6점 목담에 목련에 영원한 애인 화려한 코더그림에 자 불자 2개까지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벽불을 하게요 가서 장가들 잘 찾아봐서 제대로 된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만 출발하겠습니다 일괄 6점 다? 일괄 2만 저는 빼고요 2만 2만 나오시고 3만 1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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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시라고 할까요? 네 다 가져가시라고 3만 4만 3만 4만 자 그림을 직접 아시는 분만 하는데요 자, 이런 포도그림 같은 경우는 다 자카 수변이 있고요. 지금 그림 값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다 저 그림 하나하나가 예상국에 아닌 게 없어요. 자, 설순환시 작동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인상 5만 자 내리겠습니다 사장님 얼른 내리셔보세요 한 25만원 받아달라 유명한 작품인데요 자 가족이네요 가족 자 10만 15만 22분 25 30 35 45 widely 아 altura 우리가 . . 배하기 1 2 자, 맛! 맛! 못 가기냐? 맛! 자, 밀가루 한번 동부하겠습니다. 우리밀가루 우리밀가루 2kg 자, 해리 김남수 선생님께서 생산하신 우리밀가루 2kg 만원 한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만원 우리밀가루 자, 도토리가루 3개 남았습니다. 자, 잘 우려낸 도토리가루 3개 만원씩 3분만 모시겠습니다. 예찬딱살 오리지널 예찬딱살 자, 50만 뭐예요? 어떤 거? 1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모시겠습니다. 1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세상에 하나 없기 없는 춘향목으로 만든 춘향목 소나무죠? 춘향목으로 만든 차탑 1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어디 발 붙인 게 아니라요 춘향목을 통으로 직접 깎으신 거예요. 자, 10마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10마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10마목으로 막은 거예요. 더욱으로. 자, 우리 둘께서 먹었거든요. 자, 10마목 이렇게 자게 담배함 자, 2만 2만 3만 물고기 모양 외사기 뚜껑이 있네요. 자, 2만 4만 자, 4개 이거 갖다가 뭐 하나씩 해서 2만 원짜리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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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다 달라요? 아니, 이런 것들이 그림이 다 달라요. 아, 좀씩 다 달라요. 자, 3만 불러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4만 3만 안 계십니까? 자, 5만 뭐 고두려대 아쉽지만 이렇게 뭐 자리 같은 거 짤 때 이게 아니라 화문석 화문석 짤 때 네, 화문석 짤 때 자, 5만 이건 중앙방문관에도 넣는 거에요. 자, 이거 깨진 부분 수리가 있어요. 자, 800만된 고려청자 자, 5만 자, 5만 8만 8만? 왜? 얼마 남았어요? 5만 안 남았어요. 뭐 백자로 봐도 되고 뭐 청자로 봐도 되고 백자에요. 백자에요. 자, 깨졌습니다. 자, 만 자, 이거 뭐 RT가 있고요. 막 자, 여기 고려청자 완벽한데 이거는 산호가 되어있어요. 약간 땅이 묻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지품이 확실합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아니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각각 능비까지 책임을 집니다. 자, 불권이 아니시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이건 완벽하고요. 이 두개는 RT가 있고 U가 있고요. 이것도 수리가 되어있고요. 자, 일괄 가겠습니다. 일괄. 4점 일괄. 5만 주라 가겠습니다. 5만 5만 아까 너가 톡이 좋아하시는 분 있었잖아. 5만 자, 일괄 5점. 5만 가겠습니다. 5만 안 계십니까? 자, 딱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한 건 아닙니다. 한 톡. 한 톡. 아, 구원을 다. 저기 다 옹댕이 톡이. 자, 요것은 자, 도자기를 한번 그대로 지금 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작가가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여줘요. 가만 보고 이렇게 민망하니까 팬티를 안 입었습니다. 혼자 몰라요.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만 찍고 2만. 자, 요거 한 값이 만 원이에요. 만. 2만. 2만. 만. 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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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나왔습니다.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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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 이제 갓 찍을 때 폴맅이는 거죠?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 자석. 손 빨리 든 사람 한번 해볼께요. . . 15,000원 12,000원 20,000원 25,000원 100,400원 20,000원 20,000원 아, 이렇게 그런대요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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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만 나오시고 15,000원 자, 15,000원 드릴까요? 예, 드리세요 마카노를 이용해서 5,000원씩 받고 자, 5,000원씩 사거리 한번 벗어가지고 미성년자 미성년자 안 계시죠? 아, 두어 있어, 사걸려 아주 세미라 한 일곱 전화도 이것도 저는 안 봤는데 여기는 한 발 있는데 그 사람 벌써 50,000원 다 봤어 아, 아니에요 소장가들은 안 보신데? 아, 소장가들은 다 봤어 소장가들은 다 봤어 저 좋은 거 있대 이게 벌금 무슨 게 나오더라고 요것은 한 250이고요 그건 남자 거든지 자, 요거 그냥 묻지 말고 가겠습니다 네 달 부탁드립니다 밥을 말 좀 해야겠다 왜 이렇게 해보라고 그냥 잘 딴 것은 듬뿍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블이고요 자, 화분 밥을 어디에 먹어요? 자, 건강? 잠잘 안 돼 자, 미성년자 2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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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2만만 나왔습니다 2만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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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5천 5천 4만 6천 3만 5천 3만 5천 4만 5천 6천 2만 noi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